AP 투자 연구소입니다. 7월 11일 하루경제가 보이는 AP 마감시황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양대증시 상반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81%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0.71% 하락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흐름이 점차 상반되는 국내 증시, 업종별 차별화장세가 연출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이어서 주요 투자자들은 현재 오늘 밤 9시 30분 발표 예정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이 PC 상승률이 2%로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인해 시장의 관심이 물가 지표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 속 해당 내용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과 이어지는 흐름이 중요한 시점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유예를 시사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환영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다만 민주당 내 이견이 있는 만큼 금투세 시행이 실제로 미뤄질지는 미지수라고 하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는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는 거래세와 연동되어 함부로 결정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시행 시기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수 펑크를 겪은 정부가 지난해 은행권의 법인세 중간연합을 더 많이 내달라는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법인세의 일부를 8월에 먼저 내는 중간연합을 통해 세수를 미리 확보하기 위했던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세수 부족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해도 비슷한 요청이 또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변동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 자동차 부품 관련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약세인 테마로는 게임 관련주, 방산 관련주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루 경제가 보이는 AP 마감 시험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